야 윗집 아줌마는 아이피타임 암흐를 거셨다 드디어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어 여깄네 쏟아지는 와이파이를 축하 그래도 그 돌멩이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니 거리가 없으셔네 귀엽지?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 하라는 거야? 너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 나 여기서 죽을래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거 없나? 야 이 기정이에 수석 입학하겠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체질인데 그래서 그런건지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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